안녕하세요. 텐서플로우와 캐라스를 이용한 딥페이크 사진 분류에 관해 설명을 할 이동현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목표는 저희 텐서플로우, 그 중에서도 안에 있는 캐라스에 대한 간단한 설명 및 사용법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고 그 다음에는 CNN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과 작동원리에 대한 간단한 이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NN을 이용한 딥페이크 이미지 분류 모델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준비해야 될 요소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먼저 코랩을 이용하여서 텐서플로우와 캐라스를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구글 코랩에 대한 사용법을 알고 있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준비를 하진 않으셔도 되지만 이 PPT와 동영상에서는 케글 데이터를 이용하여서 페이크 이미지 분류 모델을 구현하였기 때문에 이 영상을 똑같이 따라 하시려면 케글 데이터가 있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엔 간단한 파이썬 코딩 지식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상태에서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수월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목차에 관해서는 먼저 CNN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와 캐라스에 관해서도 간단한 이야기를 해보고 마지막으로 CNN을 이용하여 어떻게 딥페이크 이미지를 분류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CNN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CNN은 이제 다차원 배열에 대한 데이터 처리에 특화된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 PPT의 내용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는 사진을 다차원 배열로 받습니다. 이 다차원 배열로 받는 과정은 먼저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이미지를 벡터화, 메이트릭스화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풀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채널의 차원수를 줄이는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풀리 커넥티드라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 이미지가 어떠한 사진인지 분류를 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CNN이라는 알고리즘은 이미지의 특징을 뚜렷하게 검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이고요. 크게는 컨볼루션 단계와 풀링 단계 마지막으로 풀리 커넥티드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풀리 커넥티드 단계는 분류 모델에 대한 설명에 더 가깝기 때문에 저희는 이 컨볼루션과 맥스 풀링에 관해서 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설명인데요. 저희가 인풋으로 주는 이미지 데이터는 저희가 메이트릭스화 시킬 것이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w라고 하면은 with, 그리고 h는 hate,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널이라는 변수가 존재하는데요. 이 w, h, c라는 각각의 변수는 이미지가 2D냐 3D냐 4D냐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2D냐는 이미지 데이터가 흑백 사진이라는 거고요. 흑백 사진이면은 우리가 채널에 관한 정보가 따로 주어지지 않아도 검은색과 하얀색의 명도, 채도에 따라서 명도에만 의존하여서 우리의 이미지가 결정이 된 것 때문에 c가 채널의 수가 1이 되는 상태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D인 상태, 즉 RGB 컬러가 있는 우리 일반적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채널의 수가 3이 됩니다. 레드 채널의 이미지를 메이트릭스화 시킨 거, 그리고 그린 채널의 이미지, 그리고 블루 채널의 이미지가 각각 존재를 하게 됩니다. 4D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타임이라는 또 하나의 디메이션이 추가되어서 총 4차원의 메이트릭스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 사용할 이미지는 RGB 컬러가 있는 이미지를 다룰 거기 때문에 채널의 수가 3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어떻게 벡터화 시키느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여기에서 저희는 필터라는 개념을 먼저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필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메이트릭스를 나타내고요. 저희가 이러한 이미지를 똑같은 필터와 같은 차원에서 각각 쪼개서 이 부분에서의 국소적으로 이미지의 값을 하나로 변경을 시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할 때는 이미지의 한 부분을 잡아서 그쪽 메이트릭스와 이쪽 필터와의 닷 프로덕트를 진행을 하고요. 이 닷 프로덕트 값을 새로운 변경된 이미지 값에 위치하는 장소에 집어넣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필터를 통한 연산을 거치게 되면 원래의 이미지보다는 일반적으로 이미지가 축소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보면 지금 필터의 값이 101, 101, 101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저희가 연산을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의 변환을 시키려면 먼저 이쪽 233, 538, 328 부분의 값을 내가 이미지를 축소시키고 싶다라는 가정을 해봅시다. 참고로 이 5x5 메이트릭스가 전체 이미지를 나타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닷 프로덕트를 진행한다고 했죠. 그러면 2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0, 더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5 곱하기 1 이렇게 쭉쭉쭉 해서 각각의 위치한 부분이 같은 곳의 값끼리 닷 프로덕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다 더해보시면 표정적으로 마이너스 9가 나오게 되고요. 이 마이너스 9값을 새로운 메이트릭스의 지에다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총 계산을 하면은 9번의 칸에 모두 수가 정해지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3x3 메이트릭스에서 이렇게 하나의 값이 되고 이렇게 한 번 더 연산을 하고 쭉쭉쭉 이런 식으로 연산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은 이런 식으로 계속 연산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총 9번 연산이 진행이 될 거고 이러한 연산을 우리가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9개 3x3 메이트릭스가 새로 만들어지면 이거를 저희가 컨볼루션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앞에서 봤던 거는 이제 채널의 사이즈가 1인 이미지에 대한 컨볼루션이 진행이 됐었던 거고요. 저희가 실제로 보고 싶은 거는 RGB, 즉 3차원일 때의 우리가 인풋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아웃풋을 추출하느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인풋의 사이즈가 지금 3개이기 때문에 아웃풋의 사이즈도 아웃풋의 메이트릭스도 3개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감이 들 수도 있을 텐데요. 아웃풋의 최종 사이즈는 1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1개의 값을 나오게 할 수 있느냐를 보면 여기서의 필터 필터의 덱스가 이 인풋의 채널의 수를 따라가게 됩니다. 인풋의 채널 수가 지금 3이므로 필터의 덱스도 마찬가지로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산을 예로 들어보면 지금 필터가 201, 012, 102짜리 레드 필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그린 필터, 뒤에는 블루 필터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레드 필터 레드 필터가 있는 부분은 이 레드 필터에 대한 연산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쪽 부분은 이쪽 그리고 이쪽 이쪽에 대한 연산이 진행이 되겠죠. 그린 필터에 대한 부분은 마찬가지로 그린 필터는 이 뒤에 있는 필터에 관해 연산이 진행될 거고요. 블루 필터는 이 블루 필터에 관한 연산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레드 필터에서의 이쪽 부분 그린 필터에서의 이쪽 부분 블루 필터에서의 이쪽 부분의 계산 값을 모두 더한 값이 바로 이 아웃풋의 이쪽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드 필터의 이쪽 부분 그린 필터의 이쪽 부분 블루 필터의 이쪽 부분이 마찬가지로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합이 이런 식으로 아웃풋의 개수는 한 개로 줄여져서 우리가 결과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근데 앞에 설명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미지를 줄여 나가면은 언젠가 이미지가 소실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 아무리 처음에 이렇게 엄청난 크기의 메이트렉스에 이미지가 주어지더라도 계속 앞에 있는 컨볼루션을 거치고 나면은 점점 이미지가 줄어들겠죠. 컨볼루션 이미지 컨볼루션 계산은 우리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의 계산이 이루어지도록 설정을 하기 때문에 점점 이미지가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본연의 이미지와의 정보가 많이 소실될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첫 번째로 나오는 아이디어는 바로 트라이드입니다. 트라이드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에 필터를 적용하는 간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트라이드가 2라고 했을 때 맨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컨볼루션을 진행했다면 그 다음은 원래 이쪽 부분에 대한 컨볼루션이 진행되어야 되지만 한 칸을 더 뛰어서 두 칸을 뛰어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컨볼루션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아웃풋에 대한 차원이 기존보다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방법은 출력 데이터의 크기를 축소하는 방법 중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논리에 따르면은 축소시키는 방법 말고도 확대시키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 방법이 바로 패딩이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패딩이라는 방법은 이제 이미지 테두리에 일정한 값을 삽입시킵니다. 예를 들어 인풋 이미지에 대여 4x4 메이트릭스가 주어졌을 때 이쪽 부분 이쪽 각각의 테두리 부분에 일정한 값을 추가하여 계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패딩이 1인 상태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양쪽으로 한 칸씩 한 칸씩 내려서 총 6x6 메이트릭스가 인풋으로 들어온 상태로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일정한 값은 저희가 0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1로 설정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방법은 제로 패딩이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값을 0으로 넣어주는 방법이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필터를 거쳐서 하면 기존의 4x4 메이트릭스로 컨볼루션 연산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출력 데이터 더 큰 디메이션의 출력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이 방법은 출력 데이터의 크기를 확대시키는 방법으로 사용이 되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가 아까 말했던 컨볼루션 연산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풀링에 관한 연산이었어요. 풀링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저희가 계산을 좀 더 쉽게 하면서도 여기에 디메이션을 축소시키면서도 기존의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유지할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풀링이라는 방법인데요. 풀링이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다운샘플링 즉 데이터의 크기를 축소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풀링의 종류에는 맥스풀링이랑 에버리지 풀링이 있습니다. 맥스풀링과 에버리지 풀링이 뭔지는 풀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만약에 저희가 2x2 풀링을 한다고 했으면 이 인풋의 이미지를 2x2로 전부 쪼개는 겁니다. 여기서는 4x4 메이트릭스를 2x2 메이트릭스로 총 1개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4개의 메이트릭스로 쪼갠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기서는 맥스풀링을 사용했다고 했죠. 맥스풀링이라고 하면 각각의 쪼갠 메이트릭스에서 가장 큰 값을 내가 하나만 써서 이 이미지를 요약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2x2 메이트릭스에서는 7이 가장 큰 값이므로 7만을 쓰고 여기서도 7이 가장 큰 값이므로 7 여기서는 6이 가장 큰 값이므로 6을 쓰고요. 8이 가장 큰 값이므로 8인 값을 쓰는 장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맥스풀링 말고도 Average 풀링이라는 것도 존재한데요. 여기서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최대 값이 아닌 이 값의 평균 값 C 여기 자리에 대표 값으로 들어가게 되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가 CNN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고요. 사실 풀링이 끝난 뒤에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이미지가 무엇인지 분류를 하는 과정이 들어갈 텐데 분류를 하는 과정은 간단히 말해서 Flatten이라는 방법을 써서 하나의 차원의 벡터로 바꾼 다음에 마지막에 소프트맥스 함수 같은 방법들을 써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저희가 사용할 라이브러리인 텐서플로우와 케라스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으로 저희가 자주 사용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딥러닝에 대한 다양한 툴들을 되게 사용하기 쉽게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언어를 지원을 하고 있지만 파이썬으로 개발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케라스 같은 경우에는 텐서플로우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라이브러리라고 볼 수 있고요. 텐서플로우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오픈소프트웨어고요. 딥러닝 라이브러리에 속하게 됩니다. 이 케라스는 파이썬을 기반으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파이썬으로 코드를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쉽고 단순한 생법을 가지고 있어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딥러닝을 하실 때 그러면은 실제로 텐서플로우와 케라스를 이용하여 어떻게 딥레이크 이미지를 분류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딥레이크를 이용하여 딥레이크 이미지를 CNN으로 이용하여 분류하는 코드를 코랩으로 작성한 부분입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은 텐서플로우에 있는 케라스를 사용하여서 저희가 앞서 봤던 플래튼이라던가 아니면 컴폴로션 연산이라던가 맥스플링 연산들을 간단하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퀀셜이라는 것을 임포트해가지고 우리가 모델에 대한 정의도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케라스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 이미지 데이터는 저희가 저가 미리 다운을 받아와서 트레이닝 그리고 테스트 밸리데이션셋으로 각각 분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미리 노말라이즈 해주고 이미지를 리사이즈 한 다음에 라벨을 검증 형식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테스트는 테스트로 밸리데이션은 밸리데이션으로 트레인은 트레인 네이터로 라벨링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가 중요한 부분인데 CNN 모델을 저희가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시퀀셜 이라는 케라스에서 임포트한 부분을 사용해 주고요. 여기서 앞에서 말했던 컨벌루션 연산을 진행을 해줍니다. 여기서의 8은 필터의 개수를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커널 사이즈 같은 경우는 커널의 말 그대로 커널의 사이즈 커널이 아까 말했던 필터와 같은 말이기 때문에 필터의 사이즈를 의미를 하고요. 인풋 쉐이프는 저희가 인풋으로 받는 이미지의 이미지가 256 곱하기 256 파이 3 3인은 아까 말했던 채널 채널이 RGB 컬러를 갖고 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3으로 표시를 해줬고요. 액티베이션 함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분류 모델을 할 때 결국 미분을 통해서 최적값을 결정하는 부분에서 멜로함수가 굉장히 유용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멜로함수를 사용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컨벌루션 연산이 끝나면 백스 풀링을 진행을 해주고요. 다시 채널을 편하게 하기 위해 배치 노말리데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노말리데이션을 해줍니다. 이미지를 그 다음에 컨벌루션을 쭉 반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커널 사이즈랑 필터의 개수 액티베이션 등을 조정을 하면서 계속해서 컨벌루션 연산을 진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중간중간에 껴있는 드랍아웃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 방법의 기법인데 일정 부분을 저희가 임의로 데이터를 제거하면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일반화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속합니다. 0.2 같은 경우는 20%의 데이터를 제거를 한다는 소리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플래튼을 거쳐서 드랍아웃을 마지막으로 한 후에 소프트 맥스 함수를 설정하여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주는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모델을 이용하여 피팅을 시켜보면 시간 관계상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미리 코드를 돌려놨고요. 코드를 돌려서 최종적으로 다 돈 다음에 테스트를 한 결과를 봤을 때 정확도가 96% 0.96이라고 하면 약 96.8%로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볼 수 있고요. Validation Accuracy Validation Set을 이용했을 때 정확도는 약 79.9% 거의 80%에 가까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했을 때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정확도가 약 78% 정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Resnext를 이용해서 기존의 모델과 똑같이 학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snext가 뭐냐 라고 하시면 사실 CNN을 할 때 모델을 결정할 때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Try and Error 좀 더 최적화된 모델을 저희가 찾아봐야 되지만 실제로 최적화된 모델을 찾는 것은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코드를 돌리는 것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최적화된 모델을 찾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잘된 모델 또는 저희가 하고 싶은 작업과 유사한 작업을 했었던 모델들을 참고해서 그대로 가져와서 저희가 하는 업무와 맞게 최적화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유명한 모델 중 하나인 이게 바로 레즈넥스트 모델이라는 겁니다. 레즈넥스트 모델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컨볼루션 진행하고 매치 노멀리제이션 맥스풀링 등등 저희가 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제 그 과정을 몇 번 반복하냐 에 대한 차이가 조금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을 때 저희가 트레이닝 로스는 약 0.12 64 37 정도로 매우 학습이 잘 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밸리데이션 에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89.8% 정도로 매우 높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실제로 저희가 짠 모델과 보다는 훨씬 더 반복수도 깊고 그리고 이미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유명한 모델이기 때문에 밸리데이션 에러가 거의 없음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 테스트 에러도 약 85% 정도로 저희가 기존 해짬 모델보다 훨씬 성능이 좋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발표를 하기 했던 참고 자료들 이고요. 자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